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What's up? 홀릭입니다 잘 들리시죠? 오늘도 또 가볍게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품입니다 보이세요? The Man 102라고 하는 전기면도기인데 TPS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이 제품을 언박싱을 하고 소개를 해보려고 지금 보이세요? 면도도 지금 안하고 시험을 기르고 있어요 해욱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지금 수염 기른다고 네가 아저씨냐고 그래서 오늘도 가볍게 언박싱 해보고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an 102입니다 Let's get it! 구성품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닐로 잘 되어 있네 지금 전기면도기 The Man 102 제품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제품이 있고 아마도 이게 충전 캡이겠죠 이렇게 딱 끼워 놓는 거겠죠 이렇게인가 아무튼 그래요 저도 지금 아예 처음 열어보는 거라 잘 모르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 전원 케이블 있고요 청소 브러쉬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브러쉬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 요거 그거네 요거 코털이나 이런 잔털 깎는 그런 기기인가 봐요 음 사용설명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사용설명서 좀 있고 좀 잠깐 숙지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좀 확인해 봤거든요 좀 가볍게 같이 알아볼까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블 전원 케이블을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쫙 놓고 요렇게 딱 대두면 완성 요렇게 놔두면 되거든요 요 케이블을 요게 바로 연결해야 되지만 저는 요렇게 스탠딩을 딱 해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처음 써본다고 했잖아요 제가 미리 충전을 좀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13분 쓸 수 있어요 제가 그래도 열심히 얼른 리뷰해 보겠습니다 전원 버튼으로 키고 끄고 할 수 있어요 이 버튼을 3초를 누르고 있잖아요 3, 2, 1 들어가면 잠금 락 걸려요 그러면 안 켜져요 또 반대로 3초를 누르고 있으면 풀려요 락이 사용하면 돼요 칼날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요거는 지금 이렇게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요거는 면도하는 칼날이고 요거는 코털이나 귀털을 관리하는 칼날이에요 요거를 스위치할 수 있어요 요 호음에 맞춰서 깼다 뺐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면 요 두 개를 다 사용 가능한 거죠 그리고 청소는 간단해요 보통 청소하실 때 아마 이렇게 돼 있었겠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웅 했어 그리고 청소를 할 거야 그러면 오픈 딱 하면 오픈 열리거든요 오픈하여 이 물로 다 세척을 하고 브러쉬로 세척을 하고 말리면 돼요 그리고 닫아서 이 바디도 닦으면 되고 오픈하고 말리면 끝 간단하죠 뭐 이 정도면 기본적인 설명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비포 애프터 사용을 해보고 남겨 그 느낌을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 면도 지금 안 되어있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열심히 길렀습니다 그래도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사용해볼게요 아 저 이거 처음 써보거든요 전 항상 날 면도만 하다가 좀 떨리는데 한번 봅시다 막 이게 칼날이 막 뭐랄까 날카롭게 살을 밴다는 느낌이잖아요 좀 싸구렸으면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이거는 남성분들이 공감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걸 안 쓰고 날을 쓰는 게 좀 쉐이빙이 더 깔끔하게 된다는 느낌 왜냐면 면도기 잘못 쓰면 여기 다 붙는 거 아시죠 빨개지고 아파가지고 미세하게 갈려서 그런 건 없는 거 아세요 아직까지 그런 고통은 없어요 이거 얼마나 되는 거냐 이게 정도는 모르겠네 어때요 좀 괜찮나요 한번 보여드릴까 자 어떠세요 좀 면도 된 게 보이시나요 확실히 깔끔하게 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 아래도 여기도 좀 이제 좀 사람 같나요 해운님 저 이제 좀 봐줄만한가요 이제 안 혼나나요 사용해보니까 바디가 미끄럽지 않아서 좋고요 그리고 락 잠금장치도 괜찮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 면도 이 쉐이빙 음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피부를 긁어버리는 그러니까 좀 거부감드는 이런 통증이 없어서 매끄럽게 쉐이빙이 돼서 그런 건 좀 좋았고 그리고 이게 잘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약간씩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여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이 턱 이 얼굴에 있는 이제 곡선을 유연하게 면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상태 표시에 여기 보면 뭐 청소가 필요하다 뭐 충전 중이다 충전 완료다 잠겼다 뭐 이런 표시도 되니까 그리고 뭐 여행용으로도 괜찮고 아 그리고 그리고 이것도 있네 이거 보이시죠 요고 요고 그리고 이거는 아마 그 수염 기르시는 분들 관리할 때 쓰는 부분이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의 올인원이네요 이거 하나면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블록으로 좀 담아 놓을게요 저도 이거 처음 써보는 거라 좀 더 제품을 알아보고 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홀릭이랑 티피오스 더 맨 102 전기 면도기였거든요 아주 요물이네요 아주 귀여운 제품이에요 디자인도 괜찮고 그럼 다음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